안녕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녀의 신부모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문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시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시짐을 듣고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가릴 것은 그의 옷뿐이다.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시지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는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제때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첫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 소나 양의 첫 태생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아멘 어느덧 2020년 이 한해도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출애국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세계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12월 24일 하면 왠지 모르게 들뜬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루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날인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12월 24일만큼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차분히 보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21절 22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굵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지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지짐을 듣고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외국인 과부 고아 이렇게 통틀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굵지 말고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게 되면 그들이 괴로워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에게 부르지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부르지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를 괴롭힌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은 과부가 될 것이고 고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번에는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그냥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부르지짐을 듣고 응답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는 외국인과 너희들이 괴롭히는 그 외국인과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 그 사회적 약자들이 나에게 부르지질 때 나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응답할 것이다. 반응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전에는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아픔, 나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나의 그 부르지짐에 반응하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구했는데 미처 나의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잘못된 그릇된 그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관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고 또 큰 아픔은 아니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내가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아픔으로 그리고 큰 슬픔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지즘에 반응하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예배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작아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출애급기에 나오는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은 이제는 이 세대에는 파기되어지고 없어져야 되고 이 율법을 강조해서는 너무나도 꽉 막힌 신앙인이다 라는 그런 관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파기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대에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없어도 되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누군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도 바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해 2020년 이 율법을 얼마나 완성시키고자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지내왔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지내왔는지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면서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내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희들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내 삶 가운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올 한해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약한 자를 괴롭힌 적은 없었는지 마음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잊고 산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낸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의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이제 일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셨을 텐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그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간절함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